자 여러분들 구라는 안칩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트럭이 2대가 있고 저 앞에 트럭이 방금 2대 보셨죠? 저기 보면 포크림도 있거든요 여기 트럭이 2대 있고 여기 가려져 있지만 여기 집이 있습니다 어! 있다 있다 보이시죠? 여기요요요요 여기요요 여기 집이 있습니다 네 스파로미 이 집만 외롭게 혼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집만 외롭게.. 계십니까? 네 계십니까? 네? 와.. 신발이 다 들어갔어.. 여기가 분명히.. 인형같은게 맞네.. 확실히.. 애를 키웠던 유모차 같은 것도 있고 뭐가 많이 있어.. 학용품 같은 것도 있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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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서 부터 나를 기다린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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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어? 안 뛰어오고 있어.. 잠깐만..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가겠습니다 안unda! 오지 않고 오지마! inge 와아.. 장난 아니다 저기도 손이 있어.. 저기도.. 뭐야 이거?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마네킹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마네킹이 있다는 소리도 들고 왔습니다 잠깐만x2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하지 마..! 소식.. 뭐야..? 아..저거 비행거리가 안돼.. 이거 좀 쎄다 꼬마보다도 뭐가 더 센 기운이 있어 잠깐만.. 야 정신 챙겨! 정신 챙겨! 정신 챙겨! 하지 마세요! 하지마! 분명히 하지 마라 했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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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했어 하지마! 하지마라 했어 하지마라 했어 뭐야?! 뭐야?! 하지마! 이거였어? 이거였어? 소리.. 소리.. 하지마!! 하지마!! 또치, 또치, 또치 솔직히 설마 움직이고 그러지 맙시다 아잉? 설사고.. 설마 움직이고 그러지 맙시다 에휴 그건 안되지 뱁시멘 뱁시멘 와 뱁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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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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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시작.. 아.. 미쳐버리네 진짜.. 마네킹이 지금 조립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마네킹 조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네킹 가지고 이제 장난 그만 치세요 마네킹 가지고 장난 그만 치세요 마네킹 혹시 가족분들이세요? 여기에 머무셨던..? 어..? 방금 창가에서 뭐 보셨죠? 누구세요? 방금 뭐.. 어..? 어..? 뭐야..? 방금 못 본 사람! 불빛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누구야..? 사람 있어요? 혹시? 불가능한 withhold.. 손이치로 feel it.. 와.. 깜짝이야.. 잠깐만.. 나와나와나와 뭐야..? 당신 닝기니지? 당신 닝기니지? 당신 닝기니지? 어디있어?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광칸은 아니고.. 잠깐만요.. 귀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옆집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한거에요.. 잠시만.. 갑자기.. 시발.. 뭐야..? 나와.. 당신이 뭐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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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부지.. 나와.. 해.. 광카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마!! 하지마!! 알아서 광카 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자 광카 한 번 더 할게 그리고나서 4체명이 이만스레 어떻게 다 맞춰? 그냥 되는대로 보자 얘들아 추천 200개만 더 눌러줘 간만에 추천 1,500개만 맞춰보자 빨리 200개만 더 눌러줘 얘들아 없어 오버 하지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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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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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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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외로 싹 다 할거야. 1등급 선생님, 진짜 영어 선생, 중국어 선생, 싹 일일이 싹 다 좋은 선생으로 붙여가지고 완전히 할거야. 학교 안가도 돼. 내가 싹 다 붙여줄거야. 완전히 유명한 티쳐들로더만. 가서 만나요. 그다.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